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서울 송북구 송북동 토지 198평형 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 다경 3585번입니다. 감정가는 58억 4,610만원이며 토지면적 198평형에 근물면적은 117평형으로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46억 7,688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4억 6,769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12월 12일에 진행이 되어입니다. 참고로 2차 유찰시 3차 제재가는 37억 4,150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4년 1월 16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북구 송북동 주택 경매물건으로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생활권으로 노르웨이 대세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의 은항입니다. 송북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송북구 송북동 매물은 토지면적 198.4평형에 근물면적은 116.7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58억 4,61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46억 7,688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12월 12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되어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4억 6,769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 영상 제1종 전용 주거지의 의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공 매달당 421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를 5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95년 10월에 사용생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과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산 말소기준 권리는 2004년 4월 14일에 설정된 종흥은행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3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종액은 67억 8,01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전입의 기준 대약력이 있는 정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나 채권자의 임대차 사실 및 무상 거주확인서가 제출된 점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북동 주택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송북구 송북동 주택 채금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극미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며 송북구 송북동 인근 단독 주택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송북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며 서울 송북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68% 매각률 25%에 경쟁률은 2.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북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서, 물건분서, 시세무서를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 묶음 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북구 송북동 토지 198평형 주택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